안녕하세요. 영화 멍뭉이 음성소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낭독자는 HD 현대올뱅크의 신장호, 문호진입니다. 2023년에 제작된 영화 멍뭉이는 김주환 감독 작품으로 관람시간은 113분입니다. 유연석, 차태현, 정인선, 박진주 배우와 플로이드, 별이, 구찌, 피나, 장군이, 장강이, 사랑이, 행복이가 동물배우로 출연했습니다. 네이버 관람객 평점 8.2점을 받은 영화로 따뜻하고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영화가 너무 착하고 귀엽고 따뜻했어요.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웠고 힐링영어다 진짜 등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배우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동물배우 중 주연인 루니는 골든 리트리버인 플로이드가 연기했는데요. 40kg의 대형견입니다. 온순한 성격에 똑똑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유명하죠. 루니는 온몸을 부드럽게 덮고 있는 풍성하고 긴 금빛 털, 축 늘어진 귀와 순한 눈망울, 검고 촉촉한 코를 가지고 있는데요. 살짝 벌어진 입사이로 분홍색 혀를 빡금 내놓을 때는 귀여움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주연인 루니를 연기하기 위해 총 3마리의 덩치가 다른 골든 리트리버가 출연했는데요. 플로이드를 중심으로 짱화와 켈리가 어린 시절의 루니 역할을 각각 맡았다고 합니다. 레이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별이가 연기하는데요. 윤기나는 검은색의 단모종으로 축 늘어진 귀, 검고 촉촉한 코를 갖고 있어요. 40kg에 육박하는 대형견으로 털 길이만 빼고 골든 리트리버와 비슷한 외모입니다. 분홍색의 긴 혀를 내밀고 순한 표정으로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퍼그종인 토르는 구찌가 연기합니다. 단모종인 토르는 몸통색이 옅은 갈색이고 귀 부분만 검은색인데요. 튀어나올 듯한 왕방울 눈과 축 처진 귀, 찌그러진 것처럼 주름진 주둥이가 묘하게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개성 만점의 소형견입니다. 공주 역을 맡은 피나는 소형 혼정견인데요. 마르티스처럼 눈코입이 까맣고 귀여운 얼굴에 치아화처럼 귀가 쫑긋하게 솟아있습니다. 공주는 극 중에서 무거운 쇠사슬을 매단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쇠사슬은 초경량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으로 금속 느낌이 나도록 페인트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군이 장강이 사랑이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연털이 복슬복슬한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길가에 버려졌다가 구조되는 역을 맡았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김주환 감독은 동물배우들의 안전을 위해 촬영은 최대 30분마다 쉬면서 할 것, 해변 장면에선 따로 연기 코치 없이 마음껏 뛰놀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촬영 수칙을 세웠다고 해요. 또 멍멍이는 감독이 먼저 떠나보낸 반려견 루이, 레이에게 바치는 영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사 직원 민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가족이자 형제인 루니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찾기 위해 사촌형 진국과 함께 서울에서 제주도로 길을 떠나는데요. 그 길에서 두 사람은 다양한 사연을 가진 개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루니의 새 보호자를 찾을 수 있을지, 길에서 만난 개들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음성 해설 버전 멍멍이를 통해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멍멍이 음성 소개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